여기가 내 집이야 알렉스 바로 코프기지 바로 옆에 둥지를 틀었지 이 개자식들은 항상 지켜봐야 하거든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야 돼 어 이런 게 우리 방식이야 없으면 그냥 만들면 돼 괜찮네 우리가 그냥 막 돌 던지며 싸울 줄 알았나? 폭약을 박경포로 나르는 중이야 빨리 서둘러 알았어 러시아 새끼들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연 그래야지 바르코프는 공군에 있어 우리도 당연히 있고 C4를 장착한 무선 비행기야 좋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보내 준비됐나? 예 대장 날려보죠 알렉스 비행기로 헬기를 돌아가버려 어디에 있었고 해 어디에 있단 거야? 걷어버려 간다 네비야, 곧 비행장이야. 발주로가 보인다. 신중하게 대기를 중련해. 다들 잘했어. 이제 내려가자. 비행장은 가까운 곳에 있어. 다른 군대가 대포를 업무해 둘 거야. 자, 여기란 에코 3-1. 해방군이 빠르급해 비행장으로 진입 중이다.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한다. 알겠다, 3-1. 표식 없는 건십을 위치로 보내겠다. 대기하라. 라저. 준비해! 놈들 무기고를 공격하고 무기와 비행장까지 탈취한다. 알겠다, 대장. 형제들이여,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다. 우루지크스타를 위해! 우루지크스타를 위해! 고기, 고기, 고기! 놔! 놔! 놔둬!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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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hamster ! 미성룡이 아멘 기다려 주십시오 터뜨려, 터뜨려! ㅠㅠㅠㅠ 첫번째 무기고 정리 완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길을 돌파해야 돼 이게 활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몸을 찾았어 일이받는데 워차 제휴 새에 살인으로 제 입하고 있다 공중 지원은 어딘가 아마! 야! 하아! 아, 좋아! 나, 좋아! 우리 팀! 이쪽이다! 알렉스 대단! 우리 팀, 이쪽이다! 알렉스! 오! 아, 나, 나! 저기! 알렉스, 우선 비행기가 준비됐다. 대단이다! 빨리! 저기다! 대단! 왈케! 드론을 더 많이 띄워줘 무선 비행기는 없어 공중 지원이 필요해 우릴 정말 돕고 싶다면 뭐라도 해봐 무선 비행기는 없어 무선 비행기는 없음 무선 비행기 무선 비행기 무선 비행기 무선 비행기 이곳은 또 안나야 그래?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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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으로, 경단 소리 들으므로! 형, 넌이 아직 안해 있어! 넘들 소리가 들려! 문 열어! 알렉스네 어무해! 문 열어, 알렉스! 우리가 어무하겠다! 아렉스, 여기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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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